바퀴벌레는 최고의 벌레입니다. 아, 또 시작이야. 이름이나 귀뚜람에 비해 덩치가 크고, 맛이 훌륭하고, 냄새도 안 나고, 귀엽고. 어딜 봐서요? 영양이 훌륭해서 다른 벌레가 환장하는 먹이란 말이죠. 이건 일본 바퀴입니다. 남부지방에 아주 흔합니다. 특히 경북대학교. 이건 악질 독일 바퀴입니다. 이거 방에서 나오면 X된 겁니다. 이건 한국에서 가장 큰 바퀴, 이질 바퀴입니다. 제가 대학교 주차장이랑 하수도 주변에서 미친듯이 납치해간 녀석들인데 순순히 애를 낳아줘서, 줄여서 순회해줘서 숫자가 크게 불었습니다. 이 바퀴들은 박물관의 모든 육식벌레의 훌륭한 주식이자 특식입니다. 포식하는 벌레 크기에 따라서 알맞은 종류를 급여합니다. 커다란 사막이나 전갈에게는 이질 바퀴, 어린 사막이처럼 작은 벌레에게는 일본 바퀴와 독일 바퀴. 하지만 개미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처먹습니다. 냄새도 안 나고 조용한데다가 먹을 것만큼 영영도 쩔어주는 귀여운 최고의 벌레 사료 바퀴벌레 당신도 키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? 물론 당신들에겐 그저 끔찍한 존재일 뿐이겠죠. 나 진짜 극혈이다.